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두부 버섯 짜글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들어갈 제모가 버섯이에요 느타리버섯 하고 팽이버섯 하고 제일 중요한게 두부 두부는 연한 두부 사지 마시고요 좀 단단한 두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파 대파 필요하고요 양파 청양고추 필요하세요 만들어 볼게요 육수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온톡 상단에 보이시죠 육수 물 우려나면 멸치랑 다시마는 건져주세요 그리고 육수 물에 간을 할 거에요 홍게간장 까나리액젓 소금 넣어주고 간을 맞추어 주세요 양념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좀 편하세요 고춧가루, 설탕, 마늘, 고추장, 물 넣고 돼직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좀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썰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팽이버섯은 밑둥만 잘라 주고요 느타리버섯은 좀 찢어주세요 굵은 것도 있고 간은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냄비에 선두부 차곡차곡 넣어주고요 육수 물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파, 대파, 고추, 양념장도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굵은 굵을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해서 3분정도 지나고 버섯 넣어주세요 버섯도 어느정도 들어가야 맛있어 이렇게 버섯을 넣으면 특성입니다 맛있겠죠? 진짜 맛있어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